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희상이네입니다. 오늘 목요일인데 오늘도 역시 이렇게 날씨가 흐리네요. 2월 한 달은 진짜 며칠만 반짝거리고 계속 너무 흐려가지고 저희들 같이 이렇게 꽃을 키우는 사람들은 너무 안 좋은 날씨예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혹시 꽃님들 댁에도 뿌리파리가 생기고 있지 않나요? 저희는 사람초를 조금 한 10가지 정도 키우고 그 외에 제라늄과 나머지 식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이상하게 사람초에서부터 아마도 뿌리파리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안방하고 붙어있는 베란다라서 이렇게 문을 열고 베란다로 나가면 베란다에 있던 뿌리파리들이 안방으로 와가지고 제가 핸드폰이라도 좀 만지고 있거나 하면 막 눈앞에서 아른아른 거리면서 보통 성가신 게 아닌 거예요. 혹시나 이 벌레가 눈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자꾸 아른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원래 뿌리파리가 꽃을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주적인 거 아시죠? 그래서 온실레에서 이런 성충들은 4월 중순쯤에 되면 엄청 많이 증가한대요. 그래서 지금 뭐를 해줘야 되겠어요? 방충 방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제가 조금 놀라시겠지만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끈끈이를 제가 붙여놔봤어요. 뭐 그렇다고 저희 집은 반려견을 키워서 사실 농약을 쓰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좁은 베란다이기도 하고 또 우리 진돗개 백구가 꽃을 특별히 좋아하거나 꽃냄새를 맡거나 그러진 않아도 베란다에 종종 나와서 바깥 풍경 구경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러니 제가 농약을 쓸 수가 있어야죠. 요즘 뭐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도 많이 키우시고 또 새도 키우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물고기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키우시잖아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확장형 베란다가 있잖아요. 확장형 베란다에서 꽃들을 많이 키우시는데 사실 신경계에 농약을 쓰기란 정말 겁나고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고민을 하고 있다가 융전 충가들하고 협찬을 한 봉지 해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그걸 받고 써본 다음에 한번 효과가 어떤지 올려드리겠다고 했어요. 다행스럽게도 이거를 분갈이 할 때 조금만 스푼으로 해서 섞어서 분갈이도 해주고 그리고 그 외에 또 이 작물의 뿌리를 잘근잘근 안쪽으로 씹어서 파고들면서 갉아먹고 결국에는 뿌리를 고사시켜서 식물을 죽이고 농산물을 죽이고 하는 것들이 뿌리파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뿌리파리를 우습게 볼 일이 아니다. 이거 좀 보통 성가시고 지긋지긋한 것도 아니지만 이거 얼른 없애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유인성이 있는 이런 끙끙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가지고 번식을 억제시키고 번데기를 같이 없애는 투트랙 전략을 써야지만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계 농약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집 내부의 모든 화분에 다 방지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요즘에는 또 거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으시지만 전에는 막 화분에 쌀뜨물도 주시고 커피 찌꺼기도 올려주시고 부엽토 뭐 계란껍질 막 이런 것들을 올려주신 꽃님들이 계셨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뿌리파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고온다습을 좋아해요. 그런데 제라늄은 고온다습을 싫어하죠. 그 사이에 저희 집이 2월 중에도 반짝 해가 날 때는 27도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야 이거 실화야? 이거 여름이야 뭐야? 하면서 부랴부랴 창문을 열어주고 서큐를 틀어주고 그랬었거든요. 저는 저희 집 베란다는 서큐리나 이런 것들은 주로 많이 안 틀어줘요. 그래서 한낮에 창문을 한두 시간씩 활짝 활짝 열어서 통풍을 시키면 물 주고 나서 그리 오랜 시간 지나지 않아서 물도 잘 마르고 그래서 이렇게 제라님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건강하고 다 튼튼하고 씩씩한 것 같아요. 어떤 거 하나 병든 거 없이 현재까지는 잘 크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전에 나눔 받았던 제라늄인데 되게 많이 목질화가 됐어요. 그래서 얘가 어디가 좀 아픈가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협찬을 받고 써봤더니 이거 괜찮아요. 이름도 충바드라고 하잖아요. 이거 식물과 제라늄과 사랑초 모든 농산물에도 아마 보디가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써보시고 또 저마다의 장점과 혹시 또 모르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써보시고 제 댓글에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확실하게 여름이 오기 전에 벌레를 퇴처해야 되는 것은 아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레도 벌레고 또 여러 가지로 꽃을 잘 키우려면 꽃을 또 어떻게 그렇게 크게 키워요 하고 꽃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다 조건이 어느 정도는 맞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햇볕도 가장 중요하고 그렇다고 또 물을 안 주시거나 물을 너무 많이 주셔도 안 되고 그리고 한참 꽃이 필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어린아이를 낳는 산모와 같다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또 보약, 영양제를 또 주셔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또 그렇게만 주고 꼭 꼭 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또 다른 벌레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활짝활짝 문을 열어서 통풍도 시켜주시고 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이 융전 충가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백강균과 비티균이라는 균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 두 가지의 균은 일석이조,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동전 줍고 이런 효과를 나타낸대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 이 충가드 쓰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일타 쌍피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고수도 붙일 줄 몰라요. 그래서 일타 쌍피 뭐 이런 것보다는 아, 일석이조? 이게 훨씬 더 제 마음에 드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게 충가드가 빠르고 넓게 확산되어서 흙 속에서 정착이 되기 쉬워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에게도 이 충가드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봄에 8순위 넘으신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뭐래도 하나 해주시겠다고 감자에, 마늘에, 모에 열심히 텃밭에 심으시는 친정엄마가 계세요. 혼자서 아버지 떠나보내시고 혼자서 지내시면서 이것저것 하시는 게 몸에 배셨는데 그래서 남은 것들은 또 나눠서 친정엄마도 좀 갖다 드리려고요. 여러 가지로 뭐 흙 속에 있는 벌레를 뿌리파리는 죽여야지만 완전히 죽이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끈끈이를 이렇게 전에 설치를 해서 제법 끈끈이에 많이 달라붙어 있어서 좀 징그러웠어요. 이게 뭐 약을 뿌리거나 또 화분에 이렇게 하면 안에서 죽거나 이래서 눈에 안 보이는데 눈으로 직접 보려니까 너무 좀 징그러웠는데 이렇게나 많이 달려있었어요. 붙어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 충가드로 일부만 우선은 분갈이를 했어요. 그리고 요즘 계속 분갈이 중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분갈이를 한 지 얼마 안 된 것들도 있고 해서 그걸 구분지어서 분갈이 중이고요. 분갈이 하면서 충가드를 흙속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분갈이를 좀 해줬어요. 그랬더니 여기 한 번 보세요. 한 열흘 정도 됐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분갈이만 해놓고 뭐 그냥 알 수 있나요? 이게 돌아다니는지 눈으로 보이는 거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끈끈이에 이렇게 붙여서 해놓고 보니까 비교해보면 아시겠죠. 이렇게 많이 붙어있었는데 제가 충가드를 쓰고 나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부터 확실하게 방충 방균을 해주시지 않으시면 여름에 고온이 되고 다습해질 때 되면 뿌리파리로 인해서 재료님이나 사랑하는 식물들을 많이 잃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가드 한 번 주문하셔가지고 써보세요. 제가 이거를 써보고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효과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열흘 열흘 남지 조금 기다렸다가 여러분들께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날씨가 꾸물꾸물거리네요. 저는 부지런히 준비해서 저희 친정엄마께서 무릎수술하신 병원에 지금 정기검진 하신다고 시골에서 올라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친정엄마 점심밥도 사드리고 그리고 또 병원에 가서 어떤지도 한 번 여쭤보고 엄마가 너무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서울까지 오시려면 너무 힘들다고 이제 고만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의사선생님하고 상담도 하고 점심 맛있는 밥도 사드리고 오랜만에 엄마와 함께 데이트하려고요. 여러분들 꽃 예쁘게 잘 키우시려면 꼭 필요한 것 중에도 방충 아시죠? 융전 충가드 한 번 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기선이네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우중충하다고 여러분들 마음도 우중충하게 지내시면 안 돼요. 행복하시고 신나게 많이 웃으시면서 예쁜 꽃 보세요.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참 이거 융전 충가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보면 아시겠죠? 이렇게 재라늄과 식물계의 보디가드 충가드 한 번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